저는 지금 아키야바라에 왔고요. 메이드 카페에서 메이드상에게 제 춤을 보여주는 공연을 보여드리려고 미리 허가를 받았습니다. 메이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떨려요 진짜. 꿈의 나라 규칙. 디저트 코스 메뉴를 시켰어요. 토끼 머리띠 받고 음료 받고 이거는 포토 티켓이에요. 같이 사진 찍어주는. 포토 티켓이에요. 포토 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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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참요네 고맨 쭈! 까와이그때 고맨 타력 짓자때대 고맨 쭈! 도덕그때 고맨 자시력 다각그때 고맨 묵같이 잊자요네 잠마 아야야야 아야야야 아야야 아야야 메이드상이랑 사진 찍었고 이렇게 콜라로이드로 선물해 주셨어요 댄스공연을 잘 봐주셔가지고 뭐라고 일본어로 써주셨는데 너무 친절하십니다 최고